안녕하세요. 메가스타디 스페인어 강사 박용주입니다. 2019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해설입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시험은 비교적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신 새로운 속담들이 조금 보인 걸로 저희가 13번 문항에서 분명히 체험했을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선에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 시험을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인데요. 우리 철자 문제였었죠? 그리고 발음. 그래서 그림을 보면 gente de España. gente는 ㅎ 발음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ㅎ 발음 나는 게 지금 3번 후가 돌입니다. 후가 돌. 네, 넘어갑니다. 2번 문항이죠. 강세 위치로 우리가 조금 답을 찾아야 했었는데요. prima. prima를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힘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공통점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n, s 아니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원리대로 우리는 찾아보면 지금 1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n, s의 모음 기준으로 뒤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면 되셨습니다. 네, 3번 문항으로 넘어가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 두 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el va a cerrarse desde pasado mañana. 자, desde pasado mañana. 이건 뭡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pasado mañana, 내일 모레. desde는 부터.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cerrarse, 다칠 것이다. va a cerrarse, 다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어, el은요. 강세 기호가 없는 거 보니 관사이죠. 정관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 물건들을 찾아보면 선택지에는 다 일단 남성 단수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세요라고 하면 뜻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편, 아니면 도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콘은 또 뜻이 두 개 있습니다. 은행, 그리고 벤츠, 그렇죠? 그 다음에 뿐떠, 점,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그 표현에 따라 엠 뿐 또 하면 뭐 정각, 그렇죠? 조합을 봐서 조금 파악해야 되고요. 오라리오 뭡니까? 뜻이 하나예요. 시간표, 그리고 트라픽,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를 보면 ellos se sientan en el tomando el sol. 자, tomando, 진행이 나오죠. 그런데 tomando el sol을 해를 째면서, 그렇죠? 일광욕하면서. 그리고 se sientan, 뭡니까? 세 삼인칭 복수, sientan 삼인칭 복수. 그러면 출발질은 sentarse예요. 스스로 앉다. 그러면 주어도 삼인칭 복수 맞죠? 그들들은 스스로 앉은다. 어디다가 en el, 그리고 남성 단수가 옵니다.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문 닫을 수 있는 곳은 지금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망고, 망고였어요. 첫 번째는 은행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벤츠로 해석합니다. 이어서 4번 밑줄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El museo está lejos de la estación? De la estación. 역으로부터. 그렇죠. 역으로부터. ¿Está lejos? 멀리 있습니까? 뭐가? Museo, 박물관이요. No. Está cerca de la estación. 아니요. 역에서 가까이 위치합니다. Vale. Vamos andando. 네. 알겠습니다. 걸어가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cerca de라는 것이 지금 선택지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En serio. 진짜야. 진심으로. 2번. Proximo a. 그렇죠. 이 덩어리 자체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모모 가까이. 근처에. 라고 해석되고 desde luego. 뭐였습니까? 물론이지. 4번. En lugar de. 모모 대신. 누구 대신. 5. De acuerdo con. 모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2번. Proximo a. 어디 가까이 근처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Muy bien. 5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 a 하고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우리 점점 찍은 걸 볼까요? Ser listo y estar listo. No son lo mismo. 같은 것이 아니다. Ser listo significa. 자, ser listo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ser, 간체육이. 이 estar listo는 significa. estar, 간체육이. Para algo. Para algo는 무엇을 위해.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ser listo는 뭐였습니까? 네, smart하다, clever하다. 그래서 영리하다. 그럼 뭐였죠? 네, 거기 보이는 선택지에 5번. Inteligente 동요가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estar listo는 뭡니까? 네, preparado. 준비된 상태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지금 preparado와 Inteligente를 조합하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Muy bien.